안녕하세요 보기만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자 오늘은 56번째 5월 30일 긴급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KN 마즐레이스크 슬라마탄 느가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자를 보내 왔는데 한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자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16분에 온 내용인데요 자 단어를 살펴보면요 오랑 그러면 사람이죠 라마이 그러면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랑 라마이 그러면 대중 일반인 그런 뜻이죠 띠닥 벌루 벌루 그러면 need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마까이 빠까이 거군이죠 착용하다 뻘리뚝 묵가 내 얼굴 즉 안면 덮개 즉 마스크 그런 뜻이죠 끄띠까 뭐뭐 할 때 몰락구 깐 라꾸 거군이죠 무엇을 하다 activity 내 활동 영어의 activity 버르슨드리안 내 쓴드리가 운이죠 홀로 또는 혼자 그런 뜻입니다 스포르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버르조깅 조깅하다 앗다우 또는 머만두 내 빤두가 운이죠 운전하다 군악관 원래는 멍 군악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멍이 빠지면서 명령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라 아빠 빌라 뭐뭐 할 때 버르아더 어디에 있다 뒤뜸밭 어떤 장소에 아왕 공공 퍼블릭 그런 뜻입니다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오랑라마이 일반인 대중은 띠닥벌루 머마까이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리뚝 묵가 얼굴 덮개 즉 안면 마스크를 끄띠까 뭐뭐 할 때 몰락구 깐 activity 자 활동할 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버르슨드리안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서 활동할 때 스포로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버르조깅 조깅이라든지 아따우 또는 운전할 때와 같이 그 혼자 활동하는 그때에는 안면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악관 사용하십시오 아빠 빌라 버르아더 어디에 있을 때 뒤뜸밭 아왕 여기 띄워야 되죠 공공 장소에 있을 때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정리하면 시민은 일반 대중은 조깅이나 운전과 같이 혼자 활동할 때는 안면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코비드 현황을 보면요 자 오늘 해외 유입이 3명 국내 감염이 27명 그 중에는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이 17명 그래서 캐스 바하루 새로운 신규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캐스 승부 바하루 회복된 사람은 95명 끄마띠한 바하루 새로운 사망자는 없고요 확진자의 총 숫자는 1317명이고 이 중에 9명이 중환자실에 있고 2명은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복된 사람의 총 숫자는 6,330명으로서 81.55%의 회복률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자 합계는 총 1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전체 감염자 숫자는 7,762명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오늘 30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뻗쳐한 캐스 바하루 장기단 코비드 스밀람 라스 말레이시아 즉 말레이시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 새로운 경우에 뻗쳐한 그러면 fraction 분수라는 표시인데요 이런 원 모양의 비율을 나타낼 때 뻗쳐한 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캐스 포지티브 양성 반응자가 30명 캐스 임포트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장기단 뜸바단 말레이시아 지역 내 감염자가 27명 그런 얘기죠 장기단 뜸바단 내 지역의 감염 현황을 보면은 와르가느가라 말레이시아 내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호 1명 슬랑오르 1명 빼락조 1명 말라카 2명 윌라야 뽀로스쿠 또한 푸뚜라자야 푸뚜라자야 연방주에서 2명 느그리스밀란 2명 윌라야 뽀로스쿠 또한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KL 연방주에서 1명 그래서 총 국내 확진자는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북간 와르가느가라 국내인이 아닌 즉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윌라야 뽀로스쿠 또한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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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에서 12명 슬랑오르 주에서 2명 윌라야 뽀로스쿠 또한 푸뚜라자야 넷푸뚜라자야 연방주에서 2명 느그리스밀란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뚤이 까난 수석장관이고 문뚤이 끝을 남았다는 국방부 장관인 다뚝스리 이스마엘 사브리야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조건부 이동통제명령 그 표준 절차 그것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총 71,830건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471명 즉 PKPB 조건부 이동통제명령을 어긴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벌금이 물려졌고요 표준 운영 절차를 위반한 사람들을 114명 체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른타스느그리 디볼레깐 한야 운뚝 케스크츠마산 주 횡단은 오직 응급한 경우 그 비상시에만 허용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역시 운뚝 우르산 그르자 하리안 즉 출퇴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두어라투스 두줏블루 띠가 부삿구아란틴 마시악티브 273개의 그 격리시설이 여전히 운행 중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줏블루 사뚜 오퍼라 시세니타시 아왐 딜 라쿠깐 디 스블라스 느그리 스말람 어제 11개 주에서 시행이 되었다 공중소독 운영이 71곳에서 시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아직도 계속해서 PKPBE 조건부 이동통제 명령과 SOP 표준 운영 절차를 계속 시행 중입니다 이제 6월 9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더 연장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PKPBE와 SOP를 잘 준수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고 이웃의 건강도 돌보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까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디오 스트레 AA